임세준씨, 벤씨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오빠랑 준비한 만큼 저희의 케미를 잘 보여드리고 내려오는 걸로 저는 네. 임세준씨 우승 우승 일단 해봤잖아요. 네, 저는 이제 파트너 복이 많아서 그때도 우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벤씨에 힘을 빌어서 같이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준, 벤! 오늘도 어떤 일을 벌일지 두 분 파이팅! 화이팅! 헬로비너스 여러분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전 앨리스 언니 노래 부를 때 제일 떨렸어요. 이제 막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어서. 저 언니가 망치면 안 된다. 이게 분위기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거 알죠. 인여행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니, 더 재미있었던 건 황채연씨가 너무 긴장을 하면서 이걸 봤어요. 무슨 본인이 사장들처럼 얘기한다고. 아니, 딱 하나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긴장해서 보여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헬로비너스인데. 좀 다 잘되는 대열에 슥 가가지고, 열심히 쫙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그런 마음들이 다 보였고. 오늘 헬로비너스 정말 잘해줬어요. 네, 아주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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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